다 꺼져 뭐야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센천유옹스티비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플스 여름세일 게임이죠 메트로 엑소드 정말 궁금했던 게임인데 어떤 느낌인지 극초반부 한번 기릿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레츠 기릿 오우 그래픽 좋은데 눈이 휘달리는 것도 보이고 아따 그래픽 좋은데 진짜 분위기 장난 아니죠 초장부터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 분위기 너무 좋아 어 이거는 뭐야 맨홀스 자 이제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군요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오 좋아좋아 손전등 손전등까지 킬 수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봅시다 문을 열고 싹 들어가면 무엇이 있으려나 오우 분위기 장난 아닌데 오호 라이터를 사용해서 거무줄 태워버리고 오우 거무줄 태워버리고 오 무슨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오 분위기 장난 아니다 쭉쭉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고 촥 오 오 오 오 지금 방독면이 썼을 때 그 소리 있잖아요 그 방독면이 썼을 때 숨소리 그게 다 들리네 쉬익 쉬익 하는 소리가 다 나와 거미줄 다 나와 임마 오 잠깐만 뭐 지도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네요 게임에 일단은 앞에 보이는 길대로만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꺼져 다 꺼져 으어 뭐야 깜짝 깜짝 깜짝아 이 새끼야 아 미친놈 깜짝 놀래라 아이씨 아 꺼져 오 오우 아 남의 깜짝 놀래라 이런 거 너무너무 싫다 오 오 일로와 죽어 이 자식아 오호 그래도 이거 FPS게임이 자동 보정이 있어서 총속이 좀 편하네 오 누가 보면 나 총 되게 잘 쏘는 줄 꺼져 임마 오 꺼져 오호 어 안죽 꺼져 왜 안죽어 아 깜짝 놀래 아 근데 확실히 60프레임이라 게임이 엄청 부드럽네 지금 플스5으로 구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 뭐 소리가 계속 나는데 오 이건 뭐야 아 이건 옛날에 전쟁을 했었던 잔쟁인가 보네요 잔쟁인가 보고 오 오 꺼져 오 오 오 오 더워 오 에어컨이 좀 틀어야겠다 오 오 아 여긴 아직 안왔던 곳이구나 오 오 엄청 많이 왔죠 이 몬스터새끼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오케이 이 새끼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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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징그러운 괴물자식 눈깔 찔러버리고 그냥 꺼지고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든 길을 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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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저리 꺼져 저리 꺼져 저리 꺼져 이 괴물자식아 이 몬스터 오 오오 뭐야 끝도 없이 와 왜 끝도 없이 와 이 새끼들 아 얘네들이 워치맨인가 보다 워치맨 다 꺼져 다메일하고 듀오커 지원해 날 지원해 듀오커 끌어내 끌어내 듀오커 끌어내 오케이 오 오 오 우리팀 왔다 아 이 징그러운 괴물자식들 고마워 다메일하고 듀오커 고마워 아 이렇게 해서 마을로 들어왔나보네요 지하도에 마을이 있으니까 그 마을로 들어왔나봐 아 여기서 메트로가 그 지하철 메트로를 말하는 건가 보네 지하차도 메트로 아 너 누구니 의사야 아 와이프구나 연인이 아니고 아니 근데 의사가 너무 살인마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 되게 무섭게 생겼네 알았어 잔소리 와 근데 분위기 장난 아니다 진짜 지하 느낌 난다 그죠 와 아 근데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너무 무섭게 생긴 데다 근데 안녕 친구들 안녕 어 애기야 어디 다쳤니? 애기야 무슨 일 있어? 어 애기야 왜 애기야 왜 어 애기야 아프지마 애기야 쉬어 갈게 갈게 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오호 안녕 안녕 친구들 고마워 듀쿠 듀쿠 니가 날 살렸어 담미로 너도 고맙다 너희들이 날 살렸어 너희들이 없었으면 난 이미 아까 그 괴물한테 물려 죽었겠지 이게 우리의 하나의 팀인가 보네요 스테판 하이 이리어스 하이 할로아스 이제 일주일 뒤 아 이제 밖에서 지금 보초를 서고 있는 모양인데 오 박쥐 박쥐가 왜 이렇게 커 돌연별인가 무전기 무전을 치는거구나 수색을 하는게 아니고 주파수 맞춰가지고 안나 어딨어 와 분위기 보소 자 가자 다시 안나와 함께 폐허를 한번 들러보러 갑시다 이 폐허를 둘러보면서 또 분명 괴물들이 나오겠지 와 지금 밖에 분위기 봐요 와 되게 추워보이죠 얼어 죽겠죠 거의 와 근데 러시아 분위기 장난 아니다 진짜 잘 살려놨네 가봅시다 어 지금 사플로 괴물이 등장하는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자 오케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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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한번 하자고 다음 놈 다음 놈 그리고 그 다음 놈 일로 와 나는 이제 너희들 두렵지 않아 나 하지마 근데 이 늑대형들 그 블러드몬 맨 처음에 나오는 늑대형이랑도 닮은거 같애 그쵸 아니 니가 이 돈 꺼져 못생긴 놈아 안다 어딨어 싹 어딨어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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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눈을 바라보네 눈을 와 근데 눈 질감 장난 아니죠 그죠 아 근데 그램병은 진짜 깔끔하니 괜찮다 게임이 어 저기 있다 괴물들 이리 와 야 야 뽕뜨자 닭돌 아 자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야 뭐야 야 야 아 뒤에 있었냐 이새끼야 내 와인판 디스커져 아 총알았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어떡해 야 나 총알이 없는데 안나 나 총알이 없어 안나 C? 아 오케이 사진 보드는 필요 없고 아니 나 총알이 없다니까 야 안나 나 총알이 없어 총알 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하도록 하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아유 큰일났네 총알이 없는데 총알이 없는데 나 총알이 없는데 와아 눈소리봐 와아 눈소리봐 와아 눈소리봐 지샤 올려줘 안나 고마워 고마워 아 아 아니 보선인거 같은데 나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해 아니 보선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 아 그냥 때려죽여야겠다 와 근데 눈보라 장난 아니죠 그죠 지금 뭔가 급박한 분위기로 몰고 가는데 무선을 켜자 무선을 켜자 뭐야 어 기차가 움직인다 기차가 돌아다닌다 뭐지 이거 어 저 기차는 뭘까 오호 아 내려가보자고 으아아아 죽었어 아아 와아 뭐야 이거 절로 아까 떨어지면 안됐고 어 저것보다 나 총알이 없어 안나야 뭐야 왜 어 안나 앞장서 오케이 빨리 가 아 여기 기다리면 됐었던거구나 컴온 와 도착해 아 뭐야 뭐야 이 새끼는 뭐야 이 새끼는 뭔데 뭐야 이 새끼는 우리 쏴 죽이려고 하는거 아니겠죠 왜 저희만 방독맥을 쓰고 있어 이새기 죽어 야 아 팀 내가 죽인다 이 개놈 새끼들 죽어 죽어 이렇게 우린 다 죽고 이제서야 게임이 진짜 시작되는군요 여러분 오늘 메트로 엑스러스 극초바모 플레이 한번 해봤는데요 프스5라 60프레임 정말 쾌적하네요 그리고 햅틱 피드백 적용도 돼서 조금 더 몰입감 있게 게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도 재밌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콜업 모더너 피어 이후로 처음으로 FPS 엔딩 볼 것 같네요 현재 PS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들은 11,000원 정도에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현재 프스4 본체 프로에서는 가격 적용이 똑바로 안되는 것 같으니까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비하 비하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